와 저거 빵이잖아 야 여기 맛있죠? 우리.. 진짜요? 야 그거는 연습생때! 그래 우리 연습생때! 리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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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나 여기 사장님 왔는데 아니 여기 우리 연습생때 맨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 빵! 초코 먹고! 원래 먹으면 안되는데 우리 원래 연습생때 먹던 그 빵집이라면 내가 이 맛 잘 알지? 내가 이 맛 잘 알지? 아주 잘 알지? 와 이거 알지? 와 이거 알지? 와 이거 알지? 막 흥분데 흥분데? 맛있겠다 이거 그래 우리 여기 연습생때 진짜 많이 갔지? 음 음 음 음 묘하게 징독되는 맛일까? 음 음 음 음 음 음 원 투 쓰리 자꾸 끌리겠지? 처음엔 나 맘에 없었죠 눈에 반짝 뛰지도 않았고 나 신경 안써요 나 결국엔 날 찾을걸 지금 너를 봐 모르는 척하지만 나만 보면 이 꼬리가 실력 올라가 니 눈빛이 자꾸만 꼬리치면 따라와 아니라면 내가 있는 상자를 다시 열어봐 한 입 한 입 아 Gimme that yum yum gim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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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 come on gim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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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 Bai y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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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